코리아의 진행을 맡게 된 플로리아 예술입니다. 서울 강남에서는 시민들 누구나 예술 작가로 임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데요. 바로 아트프라이즈 강남입니다.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되어 수많은 예술가들을 전체계에 소개하는 아트프라이즈.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최초로 선보여진 곳이 바로 강남이라고 하는데요. 동영상 플랫폼으로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. 지금처럼 미술관에 마음 놓고 가기 어려운 시기에 쉽게 빠르게 즐길 수 있는 예술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베스트인 코리아 오늘의 게스트는 과연 어떤 팀일까요? 아주 기대가 됩니다. 베스트인 코리아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프레셔스입니다. 아 네네 아 네네 네 네 네 네 여기 보고 하면 될까요? 후드 입으시면 돼요. 아 여기요? 네 한국의 문화와 케이팝을 소개하는 베스트인 코리아의 진행을 맡게 된 플로리아 예술입니다. 서울 강남에서는 시민들 누구나 예술 작가로 입문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데요. 바로 아트프라이즈 강남입니다.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되어 수많은 예술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아트프라이즈.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최초로 선보여진 곳이 바로 강남이라고 하는데요. 동영상 플랫폼으로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. 지금처럼 미술관에 마음 놓고 가기 어려운 시기에 쉽게 빠르게 즐길 수 있는 예술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베스트인 코리아 오늘의 게스트는 과연 어떤 게스트일까요?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. 베스트인 코리아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프레셔스입니다.